오늘은 청소보다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펭수 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가 왔습니다. 네, 이제 탈. 오, 연애가 주신 것 같은데요. 펭수, 연애가 주신 것 같은데요. 뭐야, 어딨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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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중요한 광고 촬영을 한다고 하던데요? 어, 그쵸, 저 오늘 화보 찍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소문이 뭐 자제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부끄러워요.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 어디요? 저거요? 네. 오늘 어디서 감독님? 어, 뒤에 어디서 생기시네요? 네. 어, 여러분들 펭하. 어, KPS는 처음이네요. 연구원님께 반갑습니다. 저는 자이언트펭TV의 EBS 연습생 펭수입니다. 펭펭. 펭펭. 네, 감사합니다. 펭트씨.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컨셉인지. 제가 선물. 응. 국민들의 선물 보물소. 전체부로 지금 입힙니다. 노란 리본으로 셀프 포장 완료. 팬들에게 선물이 되주기 위해 화보 촬영에 나섰다는데요. 에헤헤이. 에헤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센스있는 포즈는 물론 애교까지 놓치지 않는 펭수. 완전 첫 모델 다 됐죠? 콩팡을 먹다가,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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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 어디서. 날개 끝의 디테일까지. 제도를 설렌 펭수만의 포즈. 저 윙크도 할 줄 알아요? 윙크도 할 줄 알아요? 윙크도 할까요? 둘, 셋. 둘, 셋. 둘, 셋. 양림 다 바라볼까? 양림은 못 바려. 한 번. 셋, 넌. 하나, 둘, 셋. 둘, 셋.